안녕하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지팡이 짚으면 되겠다. 지금 이제 끝났대, 지금 시간. 빠잉. 안녕하세요. 화석. 화석팬. 네,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이고, 감사받겠다, 진짜. 아이고, 너무 좋아하네. 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빠잉. 너무 좋다. 이거, 이 이벤트 너무 좋다. 방금 나 진짜 되게 감동으로 울컥했어. 팬분도 약간 너무 울컥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또 울컥했어. 안녕하세요. 스탠딩? 아, 스탠딩 콘서트? 안 힘들겠어요? 한 번이나 걸릴대. 아아. 나 여기 목에 점 두 개 생겼다. 응, 여기. 여기 하나, 둘. 안 좋은데? 알겠어. 입니다.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빠잉. 되게 좋다. 안녕하세요. 시, 시, 시작! 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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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지오쿠. 너무 마음에 든다. 왜,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옥쿠랑 불러주세요. 지옥쿠. 지옥쿠짱. 이렇게 불러주세요. 왜,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우리 시간 다 됐대. 빨리, 빨리, 빨리. 사요나라. 아이 시땠 마스. 아, 기분 좋아.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날 좋아할 수가 있지? 신기하다. 됐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34살 성인국이에요. 어? 나중에, 나중에 우리 팬들은 어머머스 한 번 해보자. 다들 어머머스 연습해봐. 진짜로. 아니, 진짜. 아,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다. 진짜. 음악. 그거 있어. 얼굴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감정이랑 컨디션이 있잖아. 그게 전달되잖아. 그렇죠. 그거 너무 좋아. 응, 좋았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진짜. 그리고 각성했어. 오케이. 자주 나와야겠다. 자주 소통해야겠다. 진짜로. 성인국. 나도 나올게요. 진짜 자주 나올게요. 다 해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안녕. 어. 영상통화. 이렇게 끝났는데. 많은. 다른 분들이랑 더 하고 싶었는데. 얼마 몇 푼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요. 나중에. 어. 기회가 되면. 어.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들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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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또 ICE. 일ucig. OOD. 평된 prophec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